그 망한 고양이 일만 슬라이브 이영아? 우리 엄청 열심히 했지? 응 메탈도 만들었어 생각보다 편장 청소 슬라이브 네이트리 슬라이브 오캣 오캣 응? 오캣 아 응? 아 실수 민을 누른네 왜 이상하게 되지? 어떻게 생각해? 아래를 봐서 오면 빨리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는 눈 역시 터지고 있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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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고 카시게? 어 얘는 뭐 카고 카다 좋아? 얘네 좀 배고픈 거 같아 여왕 놓고 있잖아 지금 죽었잖아 빨내네 날 거울 난 이렇게 해서 살려서 어? 이거 뭐야? 이거 여행 갈 수 있는 거 안되는데? 어? 저 송이 있어 이거래 어? 근데 아빠 혹시 이거 나 하나 생각이 있거든? 응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 날아가면 우리 부스터 업을 해놨잖아 오케이 어 어? 밀어내 어 저기 공간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 가봐? 저기? 가고 싶은데 봐봐 거물포드가 있어 아 해독해야하네 다 찼지? 점프로 가 저기엔 뭐 없고 또? 어? 어 좋다 얘한테 당근 주자 당근 주면 플로트를 줌 어? 뭔가 생성되게 또 왔어 또 줘 어라 플로트를 줘 어? 야간 주면 어? 야간 주면 어? 장난감이야 어? 장난감이야 어? 가시고 다녀야 된다고 어? 아 우선 어디 보자 얘한테 또 이걸 줘 어디 갔지? 어? 안 돼 얘 굴러떠어지면 안 돼 여기 잘 있어 조야 어? 뒤에 연결돼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뭔가 내가 온 거 같다고 여기 한번 가봐 응 근데 여기 위험한데? 어? 위에 뭐 있다 신기한 거 여기 봐봐 여기 위험해 보이는데 아 닭이었어 안 위험해 어? 저기 아니 봐봐 여기 위험하다고 푸시가 어? 근데 닭 엄청 챙길까 여기서? 닭 털어 아 병아리는 뱉자 응 애기상 어? 얘네 화났다 얘네도 닭 놀려면 닭을 줬어요 닭을 줬어요 닭을 줬어요 닭을 줬어요 닭을 줬어요 어? 쟤는 풀렸어 알아서 먹고 저희들 멀치고 어떻게 돌아가요? 해볼게 아 그래도 여기 밀어 아 잡았잖아 미는 게 뭐였다 여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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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 밑에 아직도 포드가 안 돼 우리 포드 해독을 좀 많이 해 자 내가 해볼게 자 내가 해볼게 이리 나가 여기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형 어디로 가 저기 여기로 가 형 어디로 가 형 어디로 가 나와봐 어 나와봐 나 기다려봐 자 한다 응 나랑 한다 별게 없는데 별게 없는데 별 거 없잖아 하지만 기다려봐 난.. 미니라고 해 봐봐 어때? 그러고 있지? 근데 우리 여기 언제 가본 것 같지 않아? 뭐.. 어? 아빠 우리 쟤네한테 다 주자 먹어라. 하나씩 먹어라 신났어. 파티야. 마을 파티 마을 축제 이제 똥만 다 먹었지 알았어 뚱퍼 뚱퍼 어? 뚱퍼 알았어 주농술라이는 나중에 빚자 가? 됐어 기지로 돌아왔어 어? 아빠 옆에 돌아왔어 누구한테 봐야겠다 얘는 슬라임 요구하거든? 뚱크니까 얘 빅터 홈프레이즈 아니였나? 헷갈리긴 하네? 얘가 슬라임 오가 됐어 땜에 근데 얘 보석 주려면은 우리는 혼종 밖에 없어가지고 보석 새로 부여야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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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겠다고 아.. 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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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옆에 하트 기꺼워 관리가 안되고 있어 너무 오랜만에 났어 어 베리도 어 닭도 아빠 우선 이거를 다 팔자 죽을때까지 노동해야돼 하도 안에서 가격이 어? 분홍색 엄청 웃겨 아니야 하면 안돼 이것도 그냥 연구에 넣자 이것도? 응 이 가격에 파는 이? 응 똥값이야 똥값이야? 슬라임 똥값 슬라임 똥이라서 진짜 똥값이 됐어 그럼 쟤값이잖아 똥값이 아니라 쟤값이야 맞아 우리가 심어놓은거야 확인해 얘 혼종 제일 비싼 똥 싸는데 제일 비싼 똥 싸는데 응? 먹어라 자 먹어라 아 아 맞네 맞네 괜찮네 먹어라 이제 뭘 만들수있죠? 좀 만들어보자 핫펌 핫펌하고 하드 응 뭐할래? 핫펌? 하드 다 하드? 응 아드 두개 아 작동시켜야겠다 여기다 좀 멀리다 할까? 작동은? 아니 그냥 여기다 똑같은 것만 나올텐데 근데 나중에 나머지 하나는 멀리해야 하다 응 그래? 이거 하지만 하나는? 응 알았어 이거 어떻게 커? 설치면 오자 근데 아빠 저기 몇개 좀 다 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무 관리도 안했다 티라 다 만들 땐 얘도 이거 다 집어 다 연구하는데 써야되네 어? 슬화 슬화 생김 어 저기 날라갔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할래? 슬화 슬화도 거기 넣어야지 아 이거 아니 다 이거 포도만 나와 필요없는데 포도 아니 젤리 속도 어느정도 필요해 내는 아까그냥 니가 심은거 포도 싫어 포도 넣어 아니 원래 여기 연구에 필요한거야 아 물을 넣어버렸네 물을 넣어 물은 안 넣어 슬화 넣어 슬화 넣었어 슬화 넣었어 아빠 아빠 왜냐면은 여기서 어차피 못 만들긴 한데 저기 가서 드론을 봐 할게 너무 많아 봐봐 아 이게 아니네 아까전에 우리가 이걸 샀잖아 이번에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 젤리 속이 많이 필요해 아 그러네 드론을 만들려면 근데 해야될게 야생벌꿀 헌터플로트 양재플로트 꿀플로트 구할게 너무 많아 꿀 꿀슬라임이 너무 없어 찾아야돼 걔를 일단 어 진짜 분재집 얘 똥을 좀 팔자 얘 똥 비싸니까 이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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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들 다 해 딜 트 육 가 엑 크 아 앟 워 그리고 여기는 그 뭐지 혼종이 없는 곳입니다 그 뭐지? 탈을 탈을 안나오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다 합치는게 이득이야 3개 이상 섞이면 탈을 나오거든요 보여주자 우리가 발견한거 슬라임 요거 3개 닫히면 이렇게 돼 절망적인 탐용이야 무지개비 그래서 얘가 막 다 먹어 이게 메인거고 이게 이렇게 돼 초성을 맞추면 이제 빨리 집가자 일단 이거 아 아 아 아까 늙은 수탉도 있었는데? 여기 하나 넣었고 어디? 있는데? 근데 수탉이 여기 없다 수탉이 없으면 병아리가 안 나와 안돼 수탉 저기 있는 거 좀 옮겨놔 하나인데 딱 그리고 옷 하나 넣고 수탉 기근이야 수탉이 암탉은 왜 이렇게 많아? 수탉이 저번에 한 파도를 다 맺어버렸어 그리고 여기는 암탉 너그를 줘야 병아리가 나네 됐어 아 맞다 거기 폭발들 주자 그리고 그건 그렇고 이거 큐베디들 야왕 애들한테 줘야해 야왕 맛있어 야왕 투베디들 이거 뽑아 이거 좀 많이 주자 너무 실수 됐어 안돼 진짜 이거 사야지 일투성이 써 이게 어른의 삶이야 봐라 계속해 체험해봐 계속 일하고 일하고 계속 쏟아져 계속해 계속 저기 저거 한트빈트 빨주로 아니 근데 공간이 없어 아 몰라 큐베리타 여기 주자 얘네 얘네 부족해 먹을게 진짜 힘들다 득홍 피우고 그래 너무 빠르게 두근두근 있어 그래서 하트빈트는 느리게 주는게 많아 아우 하트빈트 너무 많아 여기가 살포 아기 대답 거기는 이윤희의 하트빈트 하트빈트 그리기 어쩌지 언어 유의 어, 언어 유의 맞아 살려줘 그럼 솔로도 가 이것도 돈 못 살려 살기도 원하네 50개 이상 못 가죠 돈을 벌어서 인벤을 늘려야 돼 난 여유 좀 넣을까? 불렀지 아니면 그 연구한대도 아니면 창고로 더 만들어 근데 창고로 만들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면 또 빨아들여야 돼 계속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얘네도 조금 더 빨아질 돈 벌고 일하고 천천히 이따 가 8분 남았네? 갖고 있다가 가격 오르니까? 그래 너 축이 최고야 쭉 열심히 한다고 시간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세상에 누구부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네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소영 양은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땡땡땡 하는 일꾼이 있다? 뭐야? 헷갈렸네? 수정이다 2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2는 안 나와 맞아 뭐야 수정이 왜 또 나와 수정 더 이제 거기 북발로 가야죠? 근데 북발 거기 진짜 잘 있을지 걱정이다 어디도 가도다 왼쪽 자기 영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일이란 말이야 여기? 국민의 경우는 땅 관리하지 말자 그래 얘네도 또 엄청 쌌어 얘네 얘네 얘네도 비싸 웅돈슬라임은 다 빠르들어 버렸어 괜찮아 웅돈슬라임은 물에만 살아 우리는 너보다 안 먹어 그냥 굶어 그냥 굶어 방사능 슬라임 이거는 콕발 슬라임 저기는 암탉도 좀 더 빨아들여서 좀 넣어놔 암탉이 너무 많다 아 늙은거 우주 아 여기 수탉이 좀 있네 아냐 암탉 터 더 빨아들여 암탉은 다섯마리 어 없어 먹이를 쟁이는게 없어 아 이건 좀 발 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에는 거래할 수 있는 나는 땡땡이 있다? 똥 네 사실입니다 이곳 슬라임 랜처 세상에서는 슬라임 똥을 거래합니다 정말 정신 나가는 세상이죠 자 가서 팔아볼까요 네 사실입니다 깜짝 cui 닭을 사람이 안먹고 슬라임이 먹는 세상에 있다? 네 사실입니다 딱 사람이 안 먹고 감자를 사람이 안 먹고 슬라임이 먹는 세상에 어떻게 이죠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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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티와 치킨을 양보하는 세상이 있다? 네 사실입니다 카카오톡 으아 방사능 방사능은 근처에 있어서 방사능은 계속 노출되는 피다름 이젠 방사능이 위험하면 올라가지 방사능 수치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면 피가다니다 네 사실입니다 현실세상입니다 ㅎ ㅎㅎㅎ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ㅎ흐흐흐흐흥 나 이걸 다 팔아야돼 우리 애쑤셔너 슬라임 똥을 무제한으로 사는 상인이 있다? 네 사실입니다 거기로가면 밖으로 나가 어디가 아니..어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 사이야 여기와 여기 사이 하나도 안웃긴데 웃는 초딩이 있다? 네 사실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돌슬라임한테 한 대 맞고 지나가는 걸 고하는 초딩이 있다? 네 사실입니다 온라인 플로트는 비싸니까 바로 팔아버리고요 왼쪽에 보면 시세표가 있어서 어? 방사진 플로트 하도 안팔아가지고 가격이 미쳤죠? 근데 이거를 영구제를러 쓴다 쓸 수도 있는데 바로 팔아버리는 돈 엄청 많은 것 같다고 그리고 다 너구리랑 합쳐가지고 랭이 플로트는 항상 가격이 낮아야되는데 랭이 플로트 지금 다 팔자 참고해 놓은거 다 바꿔 어때? 5051 참고해 놓은거 다 랭이 플로트 네 참고 왼쪽 왼쪽일자 우린 왼쪽 갔어 우린 왼쪽 갔어 우린 왼쪽 갔어? 우린 왼쪽 갔어? 아니 참고잖아 참고 우린 너는 참고 아빠 이것도 개그잖아 왜 아빠는 나의 개그코드를 이해하지 못해? 수영아 너무 놀라운 개그코드인데? 그래 아빠 고맙어 수영아 너무 고급 개그코드라서 예 50년 뒤에 오실거 같은데? 예 예 예 예 예 예 ее? 그럼 pushing 양인 저거 다 팔면 도어다 어떻게 되는지 알cando 물값에서는 양인 플루트가 똥ablingап gt 그 전에 팔면 다 팔아버리나 태부터 부자가 되는거야 뭔가 지금 떨어지기잖아 이거 지금 max 찍었을 때 다 팔아버리잖아 에이에이~~ 당하는 듯 시간이 지나서 인식하기 전에 양인 플루트가 똥밥히질 하는거 상인들이 인지하기 전에 빨리 팔아버렸는데 야 알겠어? 응? 다 팔아버려 파라, 파라, 파라 모든 걸 다 파라, 파라, 파라 다 파라 파라, 파라, 파라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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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경고음 짜라? 뭐? 2시가 다 됐다고 해야지 띠이 띠이 아빠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하지만 엄마가 한소리 하면 바로 뜰짝 놀라서 나가쥬 초딩의 숙냥이 쥬 어? 이제 모른척 하면서 엄마가 부를때까지 은퇴는데 알았어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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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턴 아빠가 다 할게 뜨지마 대신 어? 바로 엄마한테 소환당했지 양인플로티까진 내가 다 팔아줘야겠다 세상에 이런 아빠가 있다 세상에 이런 아빠가 있다 양은 자식 일까지 대신해주는 아빠가 있다 자식 일까지 대신해주는 아빠가 있다 자식 일까지 대신해주는 아빠가 있다 말이 안되지 소원 소원 아빠한테 다 팔아줄게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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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따로 떨어졌어 어! 가겟어 야 떼부자나 아 떼부자나 돼야겠다 암탉이 너무 많지 암탉이 너무 많아 빨아들여 구란타곤 냅둬 마린 자 먹어라 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창고를 하나 더 만들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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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